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중에 임원 면접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임원 면접에서 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무난 무난하게 이렇게 묻히면서 또 면접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업 직무라고 이렇게 지원 직무를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범용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 직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강조를 드리면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개개인의 이력과 그리고 개개인이 해당 면접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이미지 등에 따라서 본인이 좀 더 면접관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이미지나 개인 이력 그리고 앞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지원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나는 오늘 이 회사 이 직무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게 면접을 보겠다 라고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업직무로 지원을 하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기술영업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은 B2B 영업이라든지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면접인데 내가 중고신입도 아니고 완전 생신입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왠지 중고신입이라든지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내 이력도 사실은 임원 면접에 갔을 때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뭔가 명확하게 어필 포인트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도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장에서 무담무담만하게 떨어지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실무자 면접이라든지 1차 면접이라든지 변별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등과 꼴등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임원 면접에 가게 되면은 다들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필 포인트가 없다면 너무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이고 굉장히 스펙도 좋고 해당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나 기업 분야에서 누가 보더라도 스펙적 측면이나 이력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보인다고 했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분들이 이력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 면접의 어떤 환경, 앞에서 이야기했던 답변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무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에 관계없이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총점으로도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단 한 명의 임원이라도 이 지원자는 채용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주게 되면은 나머지 있는 임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한 명의 임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꺼림직한 모습을 봤다라든지 향후 입사 후에 어떤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튈 때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기만 있는 것도 합격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면접장에서 따르시되 또 그 방향이 면접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좀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거기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대다 면접에서 시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면접에 가다 보면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방송톤인가요? 좋습니다. 다대다 면접에서 시선처리, 면접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면접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대다 면접에서 나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을 바라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옆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답변을 다시 질문을 주신 분을 향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준 다음에 바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자꾸 뭘 막 적어요. 그러면 내가 그 면접관의 정수리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나를 쳐다봐주는 옆에 있는 면접관을 보면서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을 쳐다봤는데 면접관이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눈이 마주치고 나도 그분에게 아이컨택을 함으로써 왠지 눈싸움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럴 때 계속 회피하지 않고 면접관을 보는 게 맞는 것이냐 보통 임원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건방져 보이거나 어린 친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눈을 회피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다가 10초 그리고 15초 정도 보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다 보면 그걸 회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초, 2초 딱 돌려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회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초, 2초, 3초, 5초, 7초, 10초까지 쳐다보고 나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시선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더 관심 있는 표정이 있을 때가 있고 관심 없는 표정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하면서 아이컨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내 답변이 버퍼링이 있거나 뭔가 내 컨텐츠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컨택을 다른 쪽으로 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의도해서 이제는 옆에 있는 분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건 좋은데 나도 모르게 학점이 발사이진대 이렇게 꺾여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상이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다데다 해서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옆에 있는 지원자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면접관의 턱 아래 부분 정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쳐다보잖아요? 이 어깨랑 목에 담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쳐다보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쳐다봤다고 해서 감점을 주진 않으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내가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면접관에 눈이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이 친구를 안 보고 계속 나를 보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면접관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7초 이상이 지나가는데 계속 면접관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면접관님도 나를 보고 있나?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면접관님의 턱을 아래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면접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면접관이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는데 난 옆에서 아까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처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다라든지 집중력이 없다라든지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팅창에 보니까 화상 면접할 때도 시선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캠으로 카메라를 볼 때랑 스크린에 있는 면접관을 볼 때랑 굉장히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다 보면 내가 면접관을 못 봐요. 면접관을 보다 보면 면접관이 내가 지금 시선 자체가 면접관을 보지 않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면접관들도 지금 화상 면접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컨닝하려고 포스트잇을 옆에다가 붙여놔가지고 화면 위에다가 보면서 이렇게 눈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만 아니면 아이컨택이 있어서 화상 면접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컨닝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오프라인 면접보다 화상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잠깐 뭔가를 약간 보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평가자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에서 궁금했던 시선처리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실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면접에 어떠한 부정적 결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